대인의 이슬람이 약목 자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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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람에서는 내 성을 특히 자기 아내를 최대한 잘 이렇게 대접해야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 부드러운 말씨 부드러운 행동 침제라는 애는 절대 아내에게 아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이슬람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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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사람들과 결혼하겠다, 아파리